지난 11일 코트라는 최근 한류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한류 동향 및 활용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이는 최근 한류 열풍이 유럽과 중남이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, 기존의 드라마와 영화 외에도 케이팝 중심의 신 한류가 가세하고 있는 데 따른 전략 수립의 필요성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코트라는 해외 국가의 현지 사정을 고려해 한류 진출 단계를 타깃 시장과 유망 시장, 초도 시장으로 나누고 각 시장에 맞도록 우리 기업을 진출시킬 계획입니다. 홍석우 코트라 사장은 이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며 지역에 따른 체계적인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.